저어어어억 안 먹으러 가니까 침 뱉은 것 같다고 아니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정답 보내주세요 채팅창에 전석우라고 어 뭐가 들어갔나요? 아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아니 왜 방송 망해! 잘하고 있었는데 왜 그만 먹어 이제 아니 탄산이 있나? 아 소리 살리라고 하신 분들인데 아 개구리인가요?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아 못듣겠다 들어가서요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갔어요? 알잖아 정확하게 본인은 살짝 나올 때 약간 귀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원해요? 원해요? 그냥 가시죠 또 문자 50원 고릴라부터 갑니다 또 나와부터 아니 생리한 상황 너무들 그러네 내가 뭐 이슬만 마시는 줄 알았나 다들 형 배에 뭐가 든거야 고릴라 아 진짜 탄산커피 괜찮네 잘자 내 꿈꿔 코코 자세 그 그 그 그 그 그